너무 달지 않아요? 향 안 달지? 그 혀가 얼어난 그런 반도 없고. 어머 이거 뭐야? 무화과 잼이 많아서 다 반했어 지금. 그리고 아카시아 향도 남들지 않아요? 그 혀가 얼어난 그런 반도 없고. 저거지 저거지? 딸기잼 무협수진데? 무화과랑 다르구나. 떡과 잼 장난 아니다. 집콩이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 맛을 보는 이 형님. 약간의 발도에 걸린 거야. 한 번씩 없어 형님. 빨리 한입 퀴즈로. 한입 퀴즈로. 한입 퀴즈로. 정남 씨. 네. 그러면 첫 번째 한입 퀴즈 뭘 먹여주실 거예요? 통삼겹살 오븐구이인데요. 된장으로.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저건 뭐라고 먹어야지?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 고전. 자. 먼저 드릴게요. 옛 백과사전인 송란 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뭐. 지원. 고망태. 고. 왕둥. 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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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서. 옛 백과사전인 송란 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송란 잡지라는 얘기.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 송란 잡지. 잡지요? 네. 나는 뜻으로. 지원. 아 처음 잡는데. 망둥어? 시. 고빈어. 아니 지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허덕.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고비. 허덕. 헤덕. 또 멸치. 여러 가지. 멸치 그러네 멸치. 멸망할 때 멸. 그거는 돼짱. 제일 더 맛있다. 이거는 바질. 완전 샌드위치. 완전 샌드위치. 내가 생각하는 일이야 밥도 먹고. 이 밥은 호동이 형한테 소스야. 밥이? 흰쌀 소스. 소스는 뿌리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저거 샌드위치 같아. 미국식 핫도그 같은 느낌이야. 이것도 피전이네. 핫도그를 둔 잔. 한국맘 하다가 입안으로. 경남구로 들어갑니다. 오늘 휴식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눈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덩고래야 덩고래. 진짜 신기하네. 뒤에서 보니까 얘 뭔가 근육 하나 가지고 막 묶어서. 여기서 직종 중에서 막 잡아다녀. 아래 빨판이 있던 소리됐어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했어. 어떻게 음식을 코 옆에서 씹고 있지. 그렇죠? 잡을 때마다 신기하지? 아래 이빨이 하나 몇 개 더. 몇 개 더 있나봐. 이중이빨로 이렇게. 여기서 씹고. 저 묵은지랑. 잘 싸는 보쌈이랑. 그거 궁합이 안 맞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돼지고기 식감 형님. 그런데 이 보쌈이 잘 싸지니까. 양이 맞힌다. 끝까지 땡글땡글땡글라. 이게 땡글땡글땡하잖아. 쫄깃쫄깃한 거. 다 먹어보시네. 선생님 다음은 뭐예요? 지글지글 소리. 다음은 감자탕인데요. 감자탕에다가 이제 이태리 대표 이게 채소잖아요. 루꼴라. 루꼴라. 네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의 향을 내는 어떤 깻잎이 있고. 또 방아입이 있다면. 이탈리아식에는 이제 유콜라. 유콜라가 있는 거죠. 피자. 루꼴라 루꼴라. 루꼴라 루꼴라. 피자가 맛있어요. 여러분들 드릴게요. 로마시대에는 결혼식이 끝날 무렵. 다산을 기원하며 이것을 신부의 머리 위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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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쇼. 쇼. 이. 호동.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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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 이탈리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고추씨. 왜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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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설마 진짜. 고추씨를 왜 뿌려. 고추 안에 그 씨가 많잖아. 와우